개그맨 김경균입니다. 뚜뚜루뚜뚜뚜 표표표차로 끝나는 말은 구중표, 이연표, 영화표과 대표, 수능 성적표 그 중에 중요한 건 투표 우리가 투표하면 좋은 나라 내 손으로 내가 만들 수 있어요 투표합시다 뚜뚜루뚜뚜뚜뚜표 내 삶을 바꾸는 투표 표표차로 끝나는 말은 이정표, 느낌표, 열차표, 화살표, 자기업수표 그 중에 중요한 건 투표 우리가 투표하면 좋은 나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투표합시다 뚜뚜루뚜뚜뚜뚜뚜표 내 삶을 바꾸는 투표 어차피 투표 투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